안녕하세요 궁금라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오늘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쑥스럽고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여기 출연하는 첫 번째 뮤지컬 배우라면서요 그래서 정말 감동이고 이 날만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가 궁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가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작은 팁들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 가방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궁금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가 궁금했을까? 굉장히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뮤지컬 배우로서 가장 뿌듯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뮤지컬 배우로 공연을 하면서 매번 사실 너무 뿌듯한 마음, 벅찬 마음이 드는데 제가 커튼콜 할 때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공연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계속 관객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커튼콜에 나갈 때 관객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그 답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너무 또 첫 질문부터 굉장히 강장에 빠지게 되는 것 같네요 2번 혹시 식단 조절 따로 하시나요? 저의 식단은 공연 때와 아닐 때 성수기, 비성수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공연하는 그 시기에는 굉장히 철저히 하고요 딱 마지막 공연이 끝났다 그럼 그날 저녁부터 막 라면을 끓여 먹고 먹고 싶은 대로 엄청 먹어서 정말 이만해졌다가 다시 공연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다시 엄청 조절을 하고 이렇게 정말 고무줄 몸무게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3번 지금 현재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뭘로 해놓으셨나요? 제 카톡 배경화면은 잔뜩 뽀샵이 된 저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누구냐고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왓츠인마이백 한번 편하게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가방입니다 제가 폭풍 검색 끝에 당근에서 가방을 양도하셨습니다 수납이 엄청 많이 돼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편한 그런 가방이고요 이렇게 열면 열려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제가 공연을 하러 갈 때는 꼭 핸드폰이 꼭 있어야만 해요 핸드폰과 또 이 아이패드를 꼭 가져가야 돼요 여기 대본이나 뭐 이런 제가 필요한 것들 써 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노트 같지만 김아랑 선수도 똑같은 이 케이스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꼭 핸드폰과 아이패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와 이 단자가 있는 이 제품이고 세트로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공연 때마다 이렇게 노트를 한 권씩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날그날 느꼈던 것들 연습하면서 노트 들었던 것들 다 써놓은 노트가 그 작품마다 하나씩 꼭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쓰러지는 것 더 세게 쓰러져라 괴로움을 표현해라 부채를 펼 때 어떤 느낌으로 펴라 정신 찾아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목에 관련된 것들을 꼭 갖고 다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종합 비타민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성악과 파버로티가 먹던 이 또 캔디 한국에서 만든 성악과가 만든 이 캔디 인후 불쾌감이 있을 때 먹는 이 가루약 그리고 이거는 아들 건데요 약간 코감기가 느껴질 때 먹는 코프 시럽 한 통에 넣어 갖고 다닙니다 공연할 때마다 제가 매번 메이크업을 거의 스스로 하거든요 분장을 하면서 이렇게 체만을 걷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빠져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장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딱 이렇게 시트로 된 클렌징 패드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굳었던 잔염 문제를 좀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주고요 스킨 로션으로 얼굴을 정리를 한 다음에 꼭 이 제품을 바르면 구하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진짜 공연 때만 한 방울씩 쓰는데 이 피부에 약간 모공을 메꿔주는 듯한 그런 마법의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한 방울을 바르고 시작을 하고요 이 스파츌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얇게 파운데이션을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팩트를 꼭 또 바르는데요 팩트를 정말 안 써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 제품을 추천받아서 시슬리 제품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맑고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광클을 하는 것처럼 얼굴을 엄청 두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컨실러로 굉장히 빈 부분들을 엄청 이렇게 메꿔주는데요 이 루나 컨실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좀 이렇게 빨개진 날이거나 정말 2회 공연해가지고 얼굴이 아무리 커버를 해도 안 될 때는 거의 뭐 얘를 전체로 다 발라가지고 커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촉촉하고 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이렇게 딱 한 후에 섀도우를 이제 섀도우는 그때그때 작품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캐릭터에 따라서 어떤 캐릭터는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 어떤 캐릭터는 약간 팜모파탈의 캐릭터 이래서 매번 좀 컬러가 좀 다양하게 있는 거를 그때그때 고비를 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데요 오늘 마치인 마이팩 때문에 가장 상태가 좋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또 이렇게 기본 아이템 있죠 브라운 그라데이션이 필요한 또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또 빠져서는 안 되는 눈을 환하게 밝혀주는 반짝이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나가지고 집에 하나 새 거를 더 놔둬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날아주라는 빈 머리를 메꿔주는 시커먼 쉽게 말하면 속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 때는 잘 안 쓰는데요 왜냐하면 가발로 다 가려주기 때문에 콘서트 때는 조명을 받으면 빈 곳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애용하고 있는 날아주입니다 다음은 이 제품은 맥에서 나온 골드 펄인데요 이거가 이제 단종돼서 구할 수 없어요 왜 메이크업 제품 중에서 좋은 제품들은 자꾸 단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이 한 알갱이가 소중해서 원래 패키지는 집에 있고요 이렇게 덜어가지고 정말 한 땀 한 땀 심어주듯이 눈에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까먹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립 하기 전에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려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공연 때는 엄청 많이 땀도 나고 분장을 아무리 해도 이렇게 지워지는데 맥 24시간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를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좀 그려주면 굉장히 안 번져요 그래가지고 꼭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아이라이너를 그렸기 때문에 이제 속눈썹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속눈썹을 붙일 때는 제가 이렇게 한 올 한 올 붙이지 않고 이렇게 공연 때는 통으로 붙이는데 아예 이렇게 막 수십 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반대로 겹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손썹을 붙이고 이렇게 말려야 되잖아요 이 미니 선풍기로 손썹에 풀 발립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훅훅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춤을 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그때 맞는 캐릭터에 맞는 립을 사실 립이 뭐 4개 5개도 가지고 다니면서 약간 블렌딩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오늘 중 가장 예쁜 통으로 된 걸 갖고 와봤어요 아 한다며 이 제품은 진짜 제가 너무 강추하는 제품인데 손톱에도 바르고 뭐 머리 끝에도 바르고 막 입에도 바르고 막 이러는데 되게 촉촉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아 밤에 정말 피가 나고 입술이 다 뜯어졌다고 할 때 입을 바르고 자면 엄청 다음날 아침에 거의 연고 수준으로 촉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이 브러쉬를 꼭 갖고 다니는데 공연장에 되게 공기도 탁하고 머리가 좀 많이 아플 때도 있고 막 정신 차려야 될 때도 있는데 브러쉬로 공연하기 전에 막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싶을 때 꼭 쓰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거의 12년인가? 맨날 가방에 넣고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막 얼굴 마사지하고 머리 막 두피도 막 하고 또 하고 이러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꼭 갖고 다닙니다 거의 찐찐찐찐템입니다 내돈내산찐템 아 다음 또 북끄템을 제가 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영하지 않은 나이고 항상 공연장에 햇빛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꼭 비타민D를 드롭으로 된 비타민D를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골다공증도 예방해야 될 거 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먹는 비타민D 비타민C 가루 그리고 울트라 초특급 왕 북끄템 바로 속을 가글 시켜주는 거예요 파김치를 먹었다 근데 긴급사태로 갑자기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왔다 그러면 초강력 가글 제품을 삼키지 말고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강력한 제거를 해주는 향이 나옵니다 북끄템 이제 거의 된 건가요? 굉장히 깔끔 떠는 척하는 일회용 면봉 알코올 수압 일회용 밴드 긴급사태용 치실 이렇게 대충 말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보통 메이크업을 하면은 저희 공연 때 하면은 진짜 메이크업이 두껍고 막 울고불고 해가지고 막 살짝 고속도로가 나 있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꼭 세안을 하고 가야 될 때가 있을 때 매번은 안 하지만 긴급사태일 때 제가 이렇게 숯 폼클렌징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휴태용 이렇게 클렌징 해주는 이거를 개인 갖고 다닙니다 세안용품도 갖고 다니고요 원래 훨씬 더 많은데 진짜 이걸 하다가 밤을 새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개만 갖고 왔고요 몇 개라고 하긴 너무 많지만 네 궁금해요 여러분들 제 가방 소개가 끝났습니다 너무 창피한 거 하나 빼고는 정말 이렇게 빈 가방인데요 제가 왓츠인마이백에서 처음으로 출연한 뮤지컬 배우니까요 공연용 가방도 아마 처음이실 것 같은데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 거짓말 이렇게 하실 텐데 진짜 공연을 만약에 보러 오시면 저를 막고 진짜 다 가지고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셔도 진짜 다 가지고 다닙니다 없으면 큰일 나는 추리고 추려서 사실 더 많이 갖고 다니는데 어우 민망해 공급럽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꿀템들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오게 된다면 더 조리있게 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